방사능 오염수를 버릴 경우 과연 우리 바다는 안전할까요? 서해안 대천항. 제주도보다는 일본 해상에서 먼 곳에 있지만 어부들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핵이라는 게 무섭다는 걸 아는기 때문에 해소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부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심각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해상 시위도 벌였습니다. 일본에서 파퇴하자마자 벌써 우리 어민들은 먹고 사는 길부터 부닥치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일단 이번에 해양 방류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요구했던 정보제공, 사전협의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자세한 정보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인적국, 이해관계를 가진 인적국 그다음에 최인적국에 충분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제공해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만약에 해양 방류를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을 한다면 반드시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가 과도하게 방사능 공포심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항의쇼다. 대통령께서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로 지금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대통령이 그냥 일본 대사 불러서 좀 질타를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막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항의쇼를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병길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가 간담회 의견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핵물질 정화 처리 성능을 확보했고 삼중수소를 희석해서 방류하면 우리한테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과학적으로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막상 일본 정부가 이걸 방류를 결정하고 나니까 우리 정부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단호히 반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다분히 저는 국민들 정서에 불안한 정서에 너무 정부가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억우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안위의 전문가 간담회 결론은 일본 정부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가 내린 결론과 거의 일치합니다. 원안위는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 8회 정도 개최를 했고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요. 그게 철저하게 이행됐을 경우에는 해양에 의해서 희석되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원안위의 입장은 아닌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별 문제없다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일까? 주한규 교수는 핵 전문가입니다. 지 교수는 과도한 불안감이 국민을 선동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다소 다 알거든요.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이 어떤지 알고 나가서 얘기하면 소위 토착외국으로 찍힐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지한, 무지한 게 이제 방사선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하지 않아 그런 분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주 교수는 도쿄 전략이 운용하는 핵물질 제거 장비 알프스가 오염수의 핵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문건입니다. 일본 정부가 제공한 도쿄 전략의 자체 실험 자료였습니다. 주 교수와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핵 전문가 석윤열 교수도 이 문건을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 교수는 의견이 다릅니다. 일본 정부하고 도쿄 전략이 우리 학과에 찾아옵니다. 일본 대사관의 과학 참사관이 찾아옵니다. 저도 만났습니다. 거기 보면 깔끔하게 정리한 표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보고 저는 아니야 이 숫자는 아직 믿을 수가 없어. 이거 전수조사 했을 수도 없고 내가 그 당시 사고 당시 벌써 10년 전에 그 도쿄 전략이 일본 정부가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건 아는데 나는 믿지 못해. 라는 게 제 입장에 우리 두 눈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숫자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신념 전문가로서 신념을 갖기 전까지는 국민께 괜찮다고 일본 자료의 의견에서 말씀 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코야마 교수는 도쿄 전략의 실험 보고서만으로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포쿠시마 원전을 감시해온 그린피스 전문가도 오염수의 핵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의혹을 제기합니다. TEPCO committed to the so-called secondary processing of that water. We have not seen, I at least have not seen, any details from TEPCO and also typically how long that processing will take. We did calculations that if they were to process at the same rate as last September, October, the 2000 cubic meters, if they were to continue that same pattern, it would take about 12 years. What's important to remember, of course, is that every day, every week, every month, every year, the amount of contaminant water continues to grow. And that's still needs to be processed. So yeah, the scale of this is enormous, and there's enormous uncertainty. 한국의 일부 핵 전문가는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더라도 해류를 따라 돌며 희석되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이 만들어내는, 걸러서 필터링해서 만든 삼중수소는 그게 나오면 1조배 정도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태평양을 다 돌아서 희석이 돼서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한 바퀴 돌고 들어오잖아요, 동해 남해로. 그러면 1만 분의 1 정도, 현재 삼중수소가 바다에 갖고 있는 0.1, 0.2에서 1만 분의 1 정도 되니까 0.00001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측정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나에 들어있다는 칼륨 40이 삼중수소에 의한 영향보다 340배나 큽니다. 그런 바나나에 비해서 340분의 1에 해당되는 영향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가도한 불안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